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의 이름은 자유커플입니다. 오늘은 웃음 참기 챌린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면은... 아 맞다. 자신 있어요? 준비해라. 네, 준비해라. 시작! I want love ways of you! 오, 쒸! 야, 39도만에 처음으로 오니까. 아, 축하해. 이건 너무 먹고. 아, 드디어 우선 30분 동안 우리에게 낙서를 못했어요. 설마. 괜찮아? 응,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 괜찮아, 오제든 나 리멘지 할 수 있어. 안 보여줘. 잠깐만. 좋아, 좋아. 아, 진짜. 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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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미친놈 하지마 조금 있으면 되요 왜? 저거 뭐하냐? 이게 더 웃긴다. 너 얼굴이 더 웃겨. 옆에서 보면. 왜? 하... 하... 왜 이렇게... 하... 옆에서 와봐요. 하... 하... 아... 이게 더 웃겨. 하... 하...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오케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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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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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